안녕하세요 주말을 지나며 FSD 베타 9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테슬라 차량 외에도 순수 비전 방식이 적용된 차량에서 도로주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정보가 나오는 중이며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부터 안개가 자욱한 도로까지 퓨어 비전 시스템 순수 비전 방식 시스템은 생각보다 놀랍고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모델 3의 FSD 베타 9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안개가 자욱한 거리를 당당하게 움직이는 모델 3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머스크는 테슬라는 이전에 카메라와 레이더 모두 장착된 모델에서 벗어나 카메라만을 이용하는 순수 비전 시스템을 출시할 것이라고 했고 실제 당시부터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는 순수 비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 비전 방식과 FSD 9가 함께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안개가 자욱한 도로도 인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은 물론이고 도로에서 안개로 식별하기 쉽지 않은 다른 쪽으로 빠지는 길들도 쉽게 식별해냅니다 그리고 주행하며 자동으로 상황에 맞게 상행등을 켜고 끄며 조종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상행등 사용이 부적절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이 기능은 테슬라에서 꺼지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드라이버는 FSD 베타 9에 대해 몇가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번 FSD 베타 9가 자율주행 레벨 5단계 사정거리 안에 있을 만큼의 자율주행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대단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NHTSA의 자율주행 단계표에 따르면 테슬라의 FSD 베타 9는 실제 레벨 4단계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를 염두하듯 테슬라는 운전자에게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 조치를 하도록 상기시킵니다 FSD 베타 9는 그동안 수년간 폼으로 달려있던 객실 카메라를 운전자의 부주의한 태도를 감시해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게끔 상기시킵니다 와우, it did really well there but the tight spot is I wish it would go just over here but it's okay not here I can't really see I can't see all this oh my gosh it that's what I have it too it did that perfectly like the best it's ever done I am correct so I can't see all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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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see all this